목 건강에 좋은 담배 구글링 하니까 하나도 안 써 담배를 좀 바꿀까? 언제부터 끊냐고? 수능 끝나고 좋습니다 저는 아주 건전하죠 학생 때는 학생의 본분을 발휘해서 공부 딱 하고 수능 끝나고 바로 시작할 담배 근데 내가 금연 효과를 본 게 제일 마지막이 군대 갔을 때 그때 금연하면 휴가 준다 해가지고 근데 참고로 결국 휴가 못 받았습니다 근데 난 좀 억울해 그 이제 동기 한 명이 꼬셨어요 걔가 이제 전라도에서 온 친구였는데 야 찬우야 분리수거장 가자 하면서 쓰레기 버리자 나왔거든요 날 겁나 꼬시더라고 야 한 대 펴어 그 전라도 말 또 있지 그리고 2주 동안 참았던 건 그때 날아갔습니다 옆봐는 도랑검사 데뷔 아니다 도랑방패로 가자 형님 잘 부탁드립니다 노티디미다 아유 예 반갑습니다 아유 예 반갑습니다 아유 아유 까비 이래 빠른 바텀 도밍 괜찮아 보이지 않아요 카르마부터 카르마부터 아 카 딱 쇼보 한번 볼랬는데 까비 자 이러면 또 방침하겠지 앨리스가 대신 또 가고 있거든 그렇지 그렇지 이중 빼 있고 탈론 있는거 아니야 탈론 있었으면 죽겠겠는데 저저저 탈론 저저저 대기판 꼬라니 맞아요 잘 쪄요 어 살루스는 땄네 그래도 사일러스 상대로 올라프가 좀 괜찮은거 같애 잡기 좀 빡세긴 한데 막사인은 일단 올라프가 무조건 이기거든 라인클리어도 올라프가 괜찮고 나이터 아 랩 아깝다 아 높이로 죽으면 안된다 너희들 죽으면 안되다 잘했어요 1대 다 1대 다 티드리 잘 맞았고 아 잠깐만 이거 와 닐라 뭐야 저건 최종 회복한거 같은데 방금 영싸움 얘 풀없어 아 아크랑 호흡이 너무 좋았다 아다참 굿 오디기하네 와 피치하는거 싫어하냐 말도 안해 아니 아트무스 개사귄대요 진짜 그 새끼 높아 안아 마 마 마 마 마 그루와 에어 시프로 뭐야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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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트êts 야 뭐야 이거 아 도끼까비 비교 안맞네 덤펜가지? 스테라 까야겠다 저기가 한손에 딜 넣는 애들이니까 스테라가 좀 씹어줄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아 그래도 아트가 좀 안죽나봐 레넥톤 탈론 사일러스 기속 딜보다는 한 방에 딱 들어오는 딜이 세잖아 아트룩스는 그거 버틸 수가 했다고 가자 오 잘 빨았다 유채화 파워탱 올라프 출동 가자 이거 잘 빨아가지고 길게 싸우면 이겼네 이겼네 끝났네 저렴 나오겠다 이거 오케이 풀 빠졌고 얘 어떻게 죽일까요? GG 베이가? 너 서폿 베이가 말고 미드 베이 가면 내가 죽음을 보여주긴 오늘이요 오늘은 화학공화학 미드올라프입니다 영어로는 GEMICAL ENGINEERING 미드올라프 오케이 깡겼다가 일렉 딜겨 한번 해보자 오케이 오케이 어 총화 뺐다 그래도 후후 오 바꾸메 아우 핵크림 아우 최고야 그냥 뭐야 이건 이게 프리징이 되겠니 이 등신 악당 베이가야 고구 혐오가 아니라 베이가 혐오 발언입니다 방금은 이거를 어디에 프리징 하려고 이거를 어디에 프리징 하려고 엇 팡패가 히어라 노궁이지 너 먹어 고구에게 와드를 양보하는 미드라이너 이거 미쳤다 그냥 일단 명예 1개는 확정이야 좀 위험한다 그냥 좀 위험한다 그냥 도틸이 ㅅ방아 아이 괜히 호응해가지고 야 원딜들의 1대1 싸움 가슴이 웅장해진다 나이스 아우 섹시했어 애쉬베이가 일단 올라프가 잡아 독칠 수 있거든요 문전이 피오라인데 피오라를 또 잘 조져놔가지고 기판은 게임 캐리 할 수 있겠어 잘하면 오케이 여기서 시간 끌고 이 인공만 안맞으면 되는데 오케이 헤카린 노느라고 미친 어디갔어 미친 어디갔어 개새끼 이거 굴려야 돼 굴려야 돼 굴려야 돼 이겨서 비법하면 안돼 이거는 당연한거야 우리가 이겨야 되는거야 지금 별명 치면 안되나 우리 여기서 대형 파고만 안나면은 이 게임 굴려가지고 이길 수 있어 대형 파고만 안나면 돼 예를 들어서 피오라가 뭐 트리플킬을 먹는다던가 그런거 그런 느낌 뜨거든 왓 배란 싸기는 쌌는데 개싼건 아니다 개새끼야 개새끼야 골드업은 걸 막아? 개새끼야 아 데이 아 내가 유채화 있을 때 싸우면 좀 좋은데 띵 됐게 됐다 띵 유제 둘이 현피 떴으면 좋겠다 아 헥카림 줘야 되는데 시비를 너무 마음에 들어 현피 뜨기를 기원하면서 명인은 시비를 안 해 자 데이터 분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지 총 피해량 1등 고정 피해 1등 적에게 가한 고정 피해 1등 3관왕 호탑 피해량 말고 회복량 말고 받은 피해량 중에서도 적에게 받은 고정 피해 1등 4관왕 자신에 대한 피해 감소량 1등 아군 5관왕 시야점수 꼴등 아군 6관왕 설치한 와드 꼴등 7관왕 어 파괴한 와드 1등 8관왕 제오와드 구매 0 꼴등 9관왕 최대 연속 킬 1등 공동 1등 10관왕 미신 5개 그 다음에 이거 중요하죠 최대 다중킬 공동 1등 11관왕 그.. 그렇지 그렇지 억제기 파괴 공동 1등 12관왕 울트라 슈퍼캐리 했다 누가? 내가 요것도 메모 남겨놔야지 슈퍼캐리 다신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